안녕하세요. 뉴알모세상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보기가 참 죄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표님? 예,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에 무고하게 희생되신 광주 시민들에게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희생자분들이나 또 다치신 분들이 광주가 워낙 좁다 보니까 10대, 그리고 30대, 나이대도 어머니, 아버지들 나이대까지 있으시다 보니까 광주분들이 어떻게든 다 관련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 시민 전체가 굉장한 슬픔에 빠져 있고 또 무기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울 일이 광주에 생겼기 때문에 너무나 큰 아픔을 지금 안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내 일이고 내 주변의 일이고 가족의 문제예요. 나도 언젠가는 생길 수 있고 내 가족이 생길 수 있을 문제인데 이런 것을 너무 안일하게 준비했던 우리 주변들이 너무나 아프게 해서 많은 상품이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수사가 계속되면서 철거 과정도 부실이고 또 재개발 조합 추진 과정인가? 그것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이제 뭐 유언비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광주 곳곳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관련 궁금증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름들이 각기 다르더라고요. 뭐 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게 네 개가 뭐가 다 다르죠?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냥 문자 그대로 개념만 좀 보자면 재개발,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어떤 게 더 규모가 크게 보인가요? 재개발, 재건축이요? 재를 일단 빼면 개발, 건축이니까 개발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전체 좀 규모가 좀 큰 것 같은 느낌이고 재건축은 좀 더 건축 분야만 이렇게 한정되는 것 같은 개념인데 재개발은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부지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뭐 도시가스나 상수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걸 토탈해서 도시공원 포함해서 학교나 토탈 포함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재개발이고 이런 걸 놔두고 뭐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이런 것을 빼고 건축 관련된 부분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재건축이겠죠. 그러니까 좀 더 큰 의미의 개념과 좀 더 작은 의미의 개념인데 이게 공존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중심으로 크게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가 있는데 노후됐다 하면 이걸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단독주택으로 오래된 건물이 있다. 건축물이 있다. 단독주택으로. 이런 경우는 재개발해야 되겠죠.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도시 환경 정비 사업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뭐가 달라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어느 지역을 상업화 지역으로 만들겠다. 예를 들면 신도시가 들어오면 신도시의 개념으로 상업과 공업 지역으로 뭘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오래된 노후 건축물 또는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략 그 거주민들의 70% 정도가 동의가 돼야 되는데 50%밖에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평평하게 뭐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 깔고 이렇게 하면은 재개발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공원도 만들고 공원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일단 사는 그 노후한 거주 공간을 허물고 다시 짓고 이제 거주 공간에 초점을 맞춘 게 이제 재건축인 거죠. 진짜 재개발이 훨씬 더 큰 의미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또 규모가 크니까 공공사업 쪽의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재건축은 민간 성격이 강한 그러니까 주거자들의 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이 강한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좀 구분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현재 광주에서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 곳이 지금 46곳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재개발과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46곳인데 그중에 재개발 지역이 33곳이에요. 재건축 지역이 9곳이고 광주 전체 도시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눈만 뜨고 일어나면 큰 아파트 하나가 생겨가지고 시야도 가리고 바람도 안 통하고 있는 도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싫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저는 싫긴 한데 어쨌든 진짜 굉장히 46곳이면 도대체 재개발 안 하는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 학동 참사를 보면서 재개발 과정이 다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이런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종합적인 행정과 건설 현장의 총체적인 부실, 그리고 안전불감증, 그리고 이래도 괜찮겠지 하고 하는 절속 행정과 수익만을 쫓는 재개발 사업에 치중되다 보니까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지만 이런 구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도 했고 또 이번 사고가 2019년도에 있었던 서울의 잠원동 사건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거기도 5층 근무 철거하는 과정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세 분이 부상을 당했는데 지난해 생겼던, 지난번에 생겼던 동구의 4월에 똑같은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강구하고 넘어간 안전불감증이 또 심각하게 있는 이런 것이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안전적인 문제도 안전의 문제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이렇게 조합장이나 재개발하고 이러면 조금 돈을 좀 만진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참에 왜 재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과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아파트 현장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전제합니다. 그런데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추후에 따져보면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는 추세가 보통 2천 세대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3천 세대에 가까워지는데 평당 분양 금액이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1,800, 9백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평당. 그러면 보통 3천 세대를 한다고 했을 때, 2,500세대를 한다고 했을 때 34평 곱하기 또는 20평 곱하기 1,000만 원, 1,900만 원 하면 어마어마한 아무리 적어도 5억, 10억 이런 되는 규모가 한 아파트 한 채당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조 원의 돈이 왔다 갔다 보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쉽게는 도로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철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벽에 페인트 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는 샤시버트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건설의 종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검은 커넥션, 검은 우혹의 눈길들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 좀 더 나하고 친한, 그리고 좀 더 나에게 더 많이 이익금이 아니라 이걸 챙겨줄 백마진 백마진을 챙길 사람을 찾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고 이것은 당연히 공사 부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공사 부실은 당연히 나에게 오는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대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은데요. 대개 보면 교도소로 갑니다. 무슨 제명으로 간지 아세요? 공사위원장이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강제 철거하면서 폭력 이런 거 TV에서 봤는데 상해, 훼손? 그런 것이 포함된 뇌물죄 그게 폭행죄,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상, 과실죄 이런 것이 되는데 가장 큰 것은 아마 검은 커넥션, 백마진, 뇌물 역시 머니머니 해도 머니네요. 생각보다 이제 그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조라는 단어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규모가 진짜 큽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그래서 여기저기 산다고 시끌시끌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때 어떤 회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사건을 일으켰던 현대산학개발 HDC 같은 경우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 국내의 큰 굴지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뭐 이런 거 또 GS 이런 건설 이름이 붙을 때에는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지고 또 일반적인 인식의 사람들이 좋은 건설 회사가 아파트가 좋을 거라고 하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을 맺으면서 거기 업체들이 자기가 그 건설을 시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 복마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렇게 생기는 불법과 비리가 문제였기 때문에 여도 또 따르는 조합장 선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그런데 이제 측정 조합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입하게 하거나 뭐 이제 상대방 조합한테 이제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러는 거를 TV에서 봤잖아요. 무슨 거의 야인시대 수준이에요. 그렇죠? 막 종로상권 잡기 위해서 막 드라마에서 봤던 얘기인데 그런데 이 뇌물이 이제 건네주면 그 건네준 업체가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모든 모든 아니 손해보고 하는 이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공사가 평당 2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마지막 최종 제하도급 업체가 4만 원 받았다는 거 같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철거 관련해서 120억짜리였어요. 그런데 결론은 20억짜리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번에 공사를 했던 뭐 마지막 지하청 했던 불법 하도급 공사 업체가 사장 한 명과 직원 한 명 그리고 사장이 굴착기 기사 이런 문제 아니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다른 광주의 재개발, 재건축도 그럴까 봐 좀 걱정이 되네요. 사실 이제 그 외에도 지금 6곳의 위험요인이 또 발견돼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던데요. 이제 사후 약방문으로 이제 다시 재점검을 중앙부터 한 번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재점검을 사후가 생길 때마다 한 번 뭐 합니까? 또 생기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소되어야 한 문제 예를 들자면요. 외국의, 호주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호주는 자그마한 농장에서 자기 집에 자그마한 헛간을 이렇게 철거하더라도 한 시간 동안 의무교육,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교육을 받아도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체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요. 건축물 해체 계획서에 측정자 명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홍길동이에요. 에? 홍길동. 진짜 홍길동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 계획서 보면 평균 날씨가 25도 돼 있거든요. 그때 계획서를 했던 날이 4월 초였는데 4월 중순인가 그랬는데 평균 날씨가 25도.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온도가 17도. 이만큼 이런 계획서 하나를 쓸 때도 허실하게 부실하게 쓰고 있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넘어간 공무원도 문제지만 이걸 모르고 그냥 쓴 사람은 더 웃긴 것이고 그렇죠. 홍길동. 아니 홍길동이 진짜 그랬는가도 모르겠는데요. 진짜 홍길동 씨일 수도 있지만 제 추출 건데 저는 이제 관련된 공무원 면수 같은 거 보면 이름 누구 쓸 때 정서랑 이렇게 쓴 게 아니고 홍길동 쓰셨잖아요. 뭐 똥똥 땡땡땡땡을 그랬을 것이고 이걸 그냥 지우고 어떤 이름을 써야 되는데 안 지우고 넘어간 건데 이걸 접수한 사람도 문제지만 이걸 보지 않고 있는 행정도 문제입니다. 우리 광주의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전제 조건은.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정말 답을 찾고 현장 이야기를 다 듣던 공무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해서 보면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이 운이 나쁜 거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아까운 일이잖아요. 묶인 일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 홍길동에서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학동사고에서 보듯이 이게 다 돌아서 저희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상실감,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 창피함 이것이 사실은 광주 이민지나 광주에 편하게 살고 싶은 시민들의 욕구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큰 것이고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후기를 보니까 거기는 54번 버스가 중심상, 무등상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저에게 생길 수 있는 바로 내 가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이나 불법과 비리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님이 척척 박사님이시니까 그건 아니고요. 대표님 생각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솔루션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광주가 안전한 도시인가 이 문제를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장화상입니다만 광주가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범죄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율이 높습니다. 이런 것에 안 하기 위해서 광주가 안전 도시를 하자 해서 그 안전 도시에 가입을 노력했고 2015년도에 안전 도시 인증이 됐습니다. 광주가 안전 도시입니다. 안전 도시는 뭐냐? 광주 시민들이 사고 위험으로부터 그러니까 전통적인 재난이나 풍수나 재해 이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도시를 가는데 이렇게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는 이런 낙상률 또는 이렇게 사고 발생 이런 것부터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안전 도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께서도 광주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시민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문제가 동구에 생겼고 기림동에서 그런데 이번에 또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프겠습니까? 그게 이해합니다만 2014년도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생겨서 안전실이 2급 고위 공직자를 둔 실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돼 있는데 안전 도시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 업무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광주광역시가 약속했던 안전 도시 문제를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 진행에서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잘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광주광역시와 옥의자치구와 또 약속했던 시민사회계가 약속했던 것을 점검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광주에 눈만 뜨고 일어나면 30점 건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광주에 바람이 없어졌어요. 아파트가 크게 높아져 가지고 바람길을 가버렸습니다. 바람길이. 도시의 바람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길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뜨겁죠. 뜨거워지죠. 대구보다 뜨거워요. 광주가. 아 정말요? 대프리카보다 뜨거워요? 광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바람길이 없어지고 열섬화 돼가지고 광주의 열섬 지도를 정확히 파워하고 계신가요? 광주가 뜨거운 지역을 정확히 파워하고 계신가요? 광주의 바람이 정확히 통하고 있는가 안 통하고 있는가 정검하고 계신가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더워지는 것이고 목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짜증나는 구조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무분부열한 도시 재개발. 재건축. 이 도시 재개발을 도심 재생의 관점으로 하자고 하는데 도심 재생이 광주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심 재생하는데 광주 시비에 순수한 시비만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국가비를 해서 매칭 사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저는 제안했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동이나 풍양동이나 예를 들자면 또 우리가 계림구역이나 이런 데가 도심 재생이 오랫동안 모수하고 힘드니까 이건 아파트로 다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럼 꼭 아파트만 지어야 합니까? 아니죠. 도심 재생은 도심의 구 원도심의 주민들이 잘 사게 하는 방법인데 도시 재개발에서 아파트 30층 세워서 한 평당 1,500만 원 만들면 거기에 사는 원주민이 그 건물에 입주합니까? 입주율이 7%도 안 됩니다. 1억 보상받아서 5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5억밖에 어려우니까 그분들 들어가게 해줄 수도 없는데 그분들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럼 그 원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무시하고 30층 건물이 들어오니까 도시는 뜨거워지고 도시는 바람 한 점 안 통하고 바람길을 다 막아버리고 열섬이 어디가 뜨거운지도 파악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려고 생각하면요 안 하려고 생각하면 다 베베 걸려집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법으로 어쩔 수 없는 구조인데 어쩔 수 없는 구조인지 다 압니다. 그러면 의지 있게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인드를 시민들과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심 재생으로 합시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고 고삭길과 골목길에 자락할 수 있는 도심 재생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의 도심 재생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재생 사업을 하자고 하면 다 아파트 지어버리고 그거 하는데 수도 없는 광주 주민들이 아닌 서울, 경기, 다른 데 지역 사람들 와가지고 아파트 수십째 사가지고 불법으로 돈 벌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정작 거기 사는 주민, 원주민들은 거기 살지 못하는 이 구조를 언제까지 가고 계신가 이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도시 재개발 문제와 재건축 문제는 항상 병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일을 저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학동 참사 분양소에 시민들이 가시고 계시는데 또 동구도 유족들이 원할 때까지는 그 분양소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참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광주가 일단 안전한 도시인지 그리고 그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인지 두 번째,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대로 되는 것이 향후에 광주의 미래를 봐서 맞는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시민들조차도 우리도 안전의식을 좀 가져야 되고 그 안전불감증에 대한 재고면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무언이 무언이 해도 답은 현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인가 있었을 때 현장을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공적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들의 자세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소원들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호주의 예를 드렸습니다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세계적으로 한국이 근본 빨리빨리 지어서 좋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감이 돼야 할 것이 안전교육과 안전사고를 예보하기 위한 철저한 교육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들 들으셨죠?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꼭 홍길동이라고 쓰신 거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어처구니 없는 학동 참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광주 시민들이 또 한 번 보듬고 또 위로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은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 마련되고 지금 있는 법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겠지만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의 뉴알모 세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뉴알모 세상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또 제보하고 싶은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너튜브 보면서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 본인 흔적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흔적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꿀피부대실하고 김은영 피부관리실 피부 무료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이 왔으니까요. 피부관리 또 하셔야죠. 일석이조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